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 정말 그러네요. 주사파 임종숙이가 청와대 이전 반대하니까 이상하게 여태껏 반대하던 제가 갑자기 찬성하고 싶어지네요. 이게 뭐지? 메신지 효과인가요?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한 뭔가를 저 간보가 숨기고 있는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윤신숙 전 의원 또한 3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밖에다 새로운 선각을 쌓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선각을 허물고 대통령의 권위적 공간을 줄이는 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의숙 전 의원의 주장은 친무실을 옮기기보다는 청와대를 일정 부분 개방하고 리모델링 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국내 거의 모든 신문들의 논조도 비슷합니다. 신중한 접근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구 대선을 어떻게 치렀는지 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오랜 시간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3월 20일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친무실 용산 이전 철회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4월 10일 날 4.15 총선 사전투표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가운데 하나에 속했던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최고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TV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나 정봉주야. 여기서 이씨는 이근영 전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윤씨는 윤호중 당시 사무총장 현재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입니다. 양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이들이 4.15 총선 부정선거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정봉주 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여기서 이근영 씨는 4.15 부정선거에 의해서 3구 대선에서 혁혁한 정가를 올릴 뻔했던 바로 이근영 씨입니다. 윤호중 씨는 이번 선거에서 원내대표를 만났고 양정철 씨는 그 유명한 전민주연구원장이자 4.15 부정선거의 아주 핵심인물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지금쯤은 뭐라고 말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4.15 부정선거에 의해서 3부 대선에서도 짐승보다 못한 짓을 어느 누구보다도 서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20일 날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는 인수위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준비한 조감들을 이용해서 청와대 침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선 이후에 강화문정부청사를 대상으로 침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비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 침무실에 입주해서 건물을 시작할 계획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그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우려는 청와대란 권위주의적 공간 때문에 누가 청와대의 대통령으로 입성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잘하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인간의 사고와 판단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위험과 건의를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기 위한 독특한 의전과 공간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나오기 이전까지 저는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너무 서툴 필요가 있겠는가 일단 청와대에 입주하고 그다음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용산이나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입으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 문제에 가난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일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찬반 여론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체로 인간이란 자신이 오랫동안 익수해온 것을 바꾸는 데는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나이가 꽤든 유튜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거스르는 것은 늘 강한 저항과 반대와 비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유연함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유연함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다른 곳에서 또 진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손님들 외빈들을 맞아야 되는데 청와대는 그런 시설들이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세세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실무자들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을 단행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하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선인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친무실이 용산 이전이나 광화문 이전 문제를 그 어떤 시민이나 농객보다도 깊이 고민해야 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과 주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나 농객들은 단지 상식적인 수준의 그 문제를 생각하는 데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주변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 문제를 고민했을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에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절대로 자신은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라고 또 그런 의지로 해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집무실 이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소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명호 tv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9만 명 가까이 그런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84%가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초급한 점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청와대에서 시작하고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린 첫 번째 중요한 결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